아 지금 한국 도착하자마자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 사랑의 주호에 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러 왔었는데 그 중에서 검은색 푸들이 자꾸 이렇게 좀 눈에 남아서 한 번 더 보러 왔어요 여드란놈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쪽에서 만나보실래요 아니면 바깥쪽에서? 오늘은 밖에서 한 번 봐도 될까요? 초코! 초코야! 초코! 초코! 초코가 오늘은 자기를 오네 초코야 안녕! 아 그때 왔을 때는 아마 모시긴 하셨을 텐데 애기야 초코 이리 와 너 보러 오셨대 초코 초코 초코가 초 초코 초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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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이름이 뭐예요? 둘리요 쟤는 몇 살이에요? 둘리가 5살 정도 됐나? 한번 기록 찾아봐야 되는데 3살 아니면 5살일거예요 쟤는 작년 초코를 태어났다고 하고 쟤는 아직 애기죠 성장은 끝난 상태고 근데 저 둘리는 성이 아파요? 아니요 새까매가지고 간식 먹고 좀 응가했는데 이게 좀 묻어있는거여가지고 저희가 저녁에 이렇게 태어나도 떼주고 해야 돼 티 왈왈 티 왈왈 자기한테 모인다 개들이 개상이라 그러는데 그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상이 있어요 아 진짜요? 체크한거같은 얘기예요 얘도 막 애들한테 엄청 막 다가오면 짖고 막 이러던 친구인데 지금 정말 성격 많이 변하고 사회화가 자동으로 그죠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사회화를 체계하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크게 개입하잖아요 일부러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게 본인들이 사회 체계도 갖추게 하고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좀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이제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응 왜 왜왜 뭐해 털뱉터떠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막 이것저것 주워먹고 그럴거 아니에요 와이프는 요친구도 좋고 치와봐도 좋고 웬만하면 다 좋대요 저는 상관없어요 너 뭐 먹어 풀 뜯어먹습니다 개풀 뜯어먹네 네 말랐다잉 밥 좀 먹어야겠다잉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급여장을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애기 좀 안아봐 뭐래 캉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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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던데 캉 원래 막 되게 막 되게 깽깽거려 에 에 막 그런게 많이 듣고 다른 강아지 보면은 마악 짖고 그래서 얘는 되게 순하네요 초코야 초코야 이거 손에 쥐고 한 번 뽀샥뽀샥 한 번 해보실래요? 피리부는 선아이다 피리부는 선아이다 피리부는 선아이다 너 간식이 아닌 건 알았구나 피리부는 선아이다 피리부는 선아이다 피리부는 선아이다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? 이거는 제가 그냥 구워드리려고 뜯었는데 페토가 또 사료 받으시라고 되게 좋거든요? 경사져 있어서 애들 먹고 편하고 이것도 그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시원해!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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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안 돼. 나한테 그냥. 엄마가 또 해야 돼. 그냥 그냥 그만 가야 돼. 됐다. 됐든가? 됐다. 얘를 막 나 물어. 물어. 아! 물어! 아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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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등 세우고 있어! 잘 있죠? 너는 여기 마스코트야 또 올게 여기 보세요 멍멍이 너가 보여요 약간 슈그러워 여기 통이... 여기 고리가 있어 이미 매틱 불품들이 이빨 상태는 3살이 없는 거 맞죠? 몇 살 정도 맞죠? 3살? 너무 이쁘다 되게 귀엽다 잘했다 아이고 지금 예민한 한... 예민해서 한 20분 정도는 일하는 거 같은데 바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마음껏 할 거 같아서 내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근데 너무 흔해요 아 진짜요? 진짜 흔해요 그리고 몸무게 너무 아픈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 몸무게 너무 피로도 안 나을 거 같아요 이제 많이 먹여야죠 정말 많이 먹여야 될 거 같아요 네 오 이렇게 사진이 바라나 우와 신기하다 아 정말요? 오 진짜요? 어머 어떡해 너무 이쁘다 밤이라서 잘 안 나와요 낮에 지금도 열라고 너무 이쁘다 저희 자연광 들고 어떡해 너무 이뻐요 아 근데 갑자기 왔는데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우 맞아요 이 버블스파는 저희 2만원짜리 그래서 제가 써주세요 아 어떡해요 진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솔직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 진짜요?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아졌을 거예요 냄새가 그래도 아직까지 나와요 근데 아까 딱 지나가는데 향이 있다는 거 같아요 아 네 65,000원 결제 정말요? 배로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맞지를 못하겠어요 말라 가지고 어느 정도 살이 있으면 한 번만 참을 멀면 되는데 살 찍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은 거기다 아니 제가 계좌이체가 보글데요 65,000원 이게 보글스파가 향이 엄청 좋을 거예요 아주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100억 더 줘야 되나? 자기야. 아 자기네. 코리? 코리? 코리 손? 손? 코리 손? 어? 또 왔다. 왜 이러는 거야? 이따가 물어볼까? 이것도? 소외사님 만나면. 응. 진짜 많이 뺏겨 먹어서 그런가?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막 이렇게 하나, 하나. 그니까. 그니까. 꺼내고 왜? 꺼내고 왜? 뭐 지금 달라고 나 보는 거야? 이따가 줄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코리 첫 산책. 산책을 좋아하는 것 같다. 나와서 신났어? 나와서 신났다. 나와서 신났어? 그래서. 마피아에 안 뺏 déf submisive 온도야. 얌, 얌, 얌. 야, 얌, 얌, 얌. 헉, 여름. 어휴, 하하하. 적당히 해. 에헤어, 헉. 왜 그래. 야 너 그냥 설계부를 말하는거야 그러니까 매트 깔아줄 때까지만 좀 기다려 계단도 사야되나? 슈퍼 계단 하나 살까?